확실한 애초에 올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도롱댁! 지금 형한테 없는 게 뭐예요? 용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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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글자! 세 글자! 야! 용기가 없어! 야! 용기가 없어! 이거! 이거! 나 울었어! 나 울었어! 나 울었어! 이거 안 된다! 더 빨리 해야 돼! 더 빨리 해야 돼! 야! 야! 너무 아파! 야! 야!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!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! 야! 얼굴이 너무 아파! 야! 아! 아!